얘는 돈 따는걸 본적이 없네 여기가 코인만 하면 잃는다는 돈뿌리 따는 방송 맞나요? 자 여러분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큼 얘들아 마이너스 40만원 땄으니까 30만원 많이 땄어 있네 30만원 마이너스 돼 있어 30만원 마이너스 존버는 승리한다 조정이는 소리 하지마 아무것도 안들리니까네 포인초자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투 안하지 팔거나 기다리거나 니같은 슬아이는 지금 공포에 떨면서 이거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팔아야 되나? 아 시발 있어야 되나? 침착이 볼를를뜨리는데 이런 스타일이 있고 형같이 뭐 떨어질대로 떨어져 봐라 인마 뭐 이 새끼야 자꾸도 좀 보지 뭐 이런 마인드 때 나는 그런데 지금 땀은 왜 흐르시나요? 무슨 땀을 흘린다 카노이잖아 내가 무슨 땀을 흘린다 카노이잖아 우리같은 상남자는 어? 와도 인마 족독 상관없는데 어? 이거 뭐 떨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팔아야 되나? 아 시발 있어야 되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7200만원부터 싹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요까지 빠졌었어요 다시 오르는데 어? 스마일 차트로 가고 있는데 잠깐만 중심을 잡을 지금 그래프 하나가 막대기 하나가 필요한거야 그래 옅다 이 ㅅㄴ거 키를 맞잡고자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아홉시부터죠 아홉시부터 어떻게 되냐 딵다디 다음 다디 다음 다디 딤따디 다음 다디 다음 다디 다음 다디 다음 다디 다음 다디 다음 다디 다음 так 앞으로 십일동안 행복해놓음 sensitive 여러분도 형 couple of students 이걸 안 하시다가 일이 됐네요 가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존버하고 계세요? 아니면 형님 감명하고 계세요? 잠깐만 나 물 좀 더 올게 어디 가지 한다? 어디 가지? 얘는 돈 따는 걸 본 적이 없네 나도 본다 나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도 내 자신이 한심하네 살다가 물렸을 때 무조건 존버를 한다 절대 안 판다 저는 21K가 가도 나는 존버한다 왜냐? 어차피 누르기 때문에 확신이 있거든 나한테는 확신 다운을 잘 하는 것 같아 여기가 코인만 하면 잃는다는 돈 뿌리 따님 방송 맞나요? 한 번 더 키키 artistic 키키탱 키키틱 키키틱 이런걸로 형님의 코인 인생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1800 더 잃어야 끝납니다 형님 복구하시려면 닭튀기는게 나을 것 같아요 형님 옛말에 따고자 할거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형님은 너무 잃고자 하는거 아닙니까? 형님 오르고있습니다 참으세요 그럴까? 그것만 참아볼게요 형님 방금 방역에 날뿐 떴었습니다 무슨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이야 아프리카까지 내맹이네 운영자 나랑 싸우자 말인가 여보세요 카스타드 박스 들었는데 사실있나? 이천 몇십만원 이천 칠팔십만원 까지 갖다가 지금 오늘 하루만에 얼마 마이너스 한거고 지금 와 이천 칠칠백 칠십만원 되나? 내려올 때는 칠팔고 완전히 막 롤러코스터 타고 올라갈때는 지랄하네 이씨 그저 몸만해 와 미치겠네 진짜 사람 미치겠네 그리고 내가 또 이번달 말까지 여러분들 미션 받아놓은 것도 있고 아직 몇주 남았는데 30일까지 시드 6천 8백만원 만들면 3백보사 미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5천만하면 성공한건지 아 5천만원이요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은비 형님이 그냥 야 지랄하지마라 니 시드에 무슨 6천 8백이고 지랄지 야 깎아줄게 어? 5천만원만 돼도 인정해준단다 개이득이다잉 3천 3백만원 남았다 100% 한번 다 깎아고 나머지 매가지 딱 잡아놔 올리뿌면 깎아 부르기와 오케이? 오케이 됐어 개이득이다잉 어 이 장이 올게 나는 개이득이네 오케이 5천만원이요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받들겠습니다 형님 자 이제 날라갑니다잉 5천만원 되는 순간 이들이 화났습니다 형님 날라갑니다 저 때 붙습니다 형님 5천이면은 야 이제 시작해볼까 하면서 이도가 지금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잉 오케이 감사합니다 형님 날씨 여보세요 혜영아 낸데 치킨으로 갈래? 치킨도 땡기고 떡볶이도 땡기는데 둘다 묵자 펌프리카 인생치킨 맛있다 중독된다 펌프리카 인생치킨 맛있다 중독된다 펌프리카 인생치킨 요 맛있다 중독된다 펌프리카 인생치킨 펌프리카 인생치킨 겁나 맛있네 펌프리카 인생치킨